사과 오늘은 맛있는 사과를 먹어 볼 건데요.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화면 먹으러 고고씽 잘 먹겠습니다. 눈은 깨끗이 씻었어요. 사과 제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. 정말 오늘 빗살곤 좋네요. 먹어볼게요. 우리 사과는 그 사과맛이에요. 엄청 따끔해요. 말씀하셨습니다. 소금 매콤하니 매콤하니 고소하고 매콤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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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다가쥬스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버섯이랬어요 정말 아삭하삭해요 정말 과즙이 입에서 빵빵 터지고 정말 아삭하고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꾸은 자세야 그러면 안녕